하아 화이팅! 자 여기가 빅뱅 원더걸스와 같이 있는 겁니다! 고고! 가자! 오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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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영아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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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아니 오해하신 거예요! 지금 아무 일을 더 없었어요! 저거 뭐하고 있는 거야? 왜 안 왔어? 저희 이번에 스페셜 무대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연휴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건가 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볼게요. 잠깐만 이제 좀 있으면 2부니까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만 보여주세요. 자, 그럼 선혜 씨나, 지영 씨나. 자, 여러분 2부에서 아주 스페셜 오브 스페셜 한 무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1분 마지막 공연은 바로 백 팀에서 백지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저희 총팀 열정적인 그녀, 바다 씨의 무대가 함께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버스쇼!